홍콩은 세계 3대 금융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들, 어디서 들어보셨던 모든 은행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한 190개 은행 정도가 지금 홍콩 내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계 은행들은 다 진출을 해서 여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한국계 은행들은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내은행이 제일... 제가 이 순서를 둔 형태는 거래가 많은 한국계의 기업은행 순을 뒀기 때문에 순위는 KB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내은행 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모든 인터넷의 은행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HSBC, 뱅크 오브 차이나, 항생,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뱅크 오브 이스테이셔, ICBC, DBS, OCBC 이외에 세계 유세 은행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외양관리법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거든요. 홍콩에서는 자금을 송금하실 때 예를 들어서 1조 달러도 증빙 없이도 송금을 보내시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홍콩에서는 자금을 보내시고 받으실 때 어떤 증빙 제출 없이도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이 되게 용이하게 인해 나오시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 홍콩은행에서는 초반기에 어떤 사전 심사를 되게 타이트하게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여기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승인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자세한 어떤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 그러면 홍콩 아까 안내드렸던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은행 중에 두 가지 크게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이 홍콩에 있는 현지은행이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HSBC가 유리한지 아니면 한국계 진출은행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하나은행이 제일 유리한지를 이제 두 가지 중에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소매 기능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카드 발급이나 현금 거래나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된 플랫폼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대외 신용도가 당연히 해외에 한국계 기업 대상이 아니고 다른 상국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누가 볼 수 있도록 또 중계 은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홍콩 내에서 사무실을 구축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국사분들이 홍콩에 안 계시고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이제 홍콩 법인 은행 계좌를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담당 직원이 없으세요. 그리고 어떤 교신상의 문제도 담당 고정도 없다보니까 핫라인 통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시고 또 언어도 영어나 중국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요청하는 월평균 장고 유지비가 조금 높습니다. 한국은행 대비. 그래서 이런 단점이 싫으신 분들은 한국계 은행으로 진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계 은행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계 은행은 진출 당시부터 소매 금융 중심이 아니고 도매 금융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를 많이 하시거나 LC 거래가 많거나 신용장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계 은행을 쓰셔도 무방을 하신데 나는 어떤 현금 거래가 많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ATM카드나 그리고 다양한 어떤 펑션이 있는 인터넷 뱅킹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계는 사용이 좀 불가능하고 보셔야 돼요. 한국계가 풀 라이센스가 아니고 파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현금이나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인터넷 뱅킹도 물론 송금하시는 데 문제 없는데 기타 어떤 세금을 납부하시고 인베스먼트 어카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홍콩 현지 은행의 어떤 장점과 한국계 진출 은행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은행을 하나씩 운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하나만 결정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명기되어 있는 현지 은행의 장단점과 한국계 은행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신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시고 은행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1년도 3월 31일까지는 외국인 입국이 전면 좀 불허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은행 계좌 개설하실 때 꼭 홍콩에 방문하셔서 대면 인터뷰 하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계좌 개설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홍콩이 현지 은행들이 그런 편을 좀 안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면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지 은행들이 다 선택권을 가질 수는 없고요. 일부 소수 은행, 비대면 인터뷰 가능한 은행들에서만 좀 선택권이 좀 주어지고요. 한국계 진출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한국 본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 이제 거래 지점이세요. 그럼 기업은행, 예를 들어서 가상 디지털 지점에서 거꾸로 기업은행 홍콩 지점으로 자, 이런 이런 고객사가 있는데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을 좀 지연을 좀 요청 바랍니다. 라고 지점에서 요청해 주시면 방문 없이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한국계 진출은행에 오픈하시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시고요. 또 홍콩 현지 은행들도 일부 은행들은 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설립은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당일날 설립이 가능하시고요. 법인 주주도 최소한 1주 이상은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기간 맥시멈 1주, 은행 계좌 개설 6주에서 8주 정도 예상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 플랜을 짜실 때 미니멈 7주에서 9주 전에는 진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법인 설립까지 계좌 개설까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계좌 개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당일날 법인을 세우고 당일날 은행 인터뷰를 하고 당일날 은행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홍콩이. 그런데 외국한 관리법도 없는 나라가 계좌 개설까지 쉽게 열리다 보니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자금 세탁 케이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 사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난 10년간 은행의 어떤 듀오 딜리전스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전 심사 절차가 지금 매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은행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고 또 고기사분들이 왜 이런 자료까지 요청합니다 라고 저희한테도 컴플레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법인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불 1조 달러를 송금을 하실 때도 증빙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기존 기본 자료를 보내드릴 때 은행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 질의 내역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질의 내역을 저희가 서류를 사업 증빙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등기사나 주주부에 대한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나 그런 부분까지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가 제출이 되면 홍콩 은행에서 사전 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기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인터뷰 가능한 은행에서는 사인을 하셔서 홍콩으로 원본 발송해 주시면 그 시점부터 6주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쪽이 한국이랑은 좀 틀린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홍콩 법인이 바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홍콩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 증빙을 제출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연관성에 제출하냐면 예를 들어서 ABC 홍콩 리미티드를 세우신 홍길동이란 분이 계세요. 그러면 홍길동이란 분은 이미 한국 내 ABC 코리아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어떤 사업의 연장선에서 홍콩으로 진출하실 경우에 은행 직원이 필요한 자료는 홍길동에 대한 이력, 홍길동에 대한 경력, 그 다음에 ABC 코리아 리미티드가 그동안 운영했던 등기증과 사업 증빙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세트를 구비해서 저한테 주시면 일반적인 업종들, 무역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중간 커미션을 받으시거나 컨설팅을 하시거나 특종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사전심사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주시면 주실수록 법인 설립 서류 관련해서는 은행 계좌 계좌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이런 서류가 요청을 하느냐고 근데 은행 직원이 심사를 좀 수월하게 하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류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유익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양질을 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 어색 2 2 4 4 5 6 12 12 30 risque